요가를 위한 서핑을 38번째 하고 있습니다. 아침 날씨가 아주 좋네요.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네요. 발매기 4마리가 해변에 있고 지금 물색이 아주 많이 맑아졌습니다. 물이 맑아서 지금 수면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 있고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는데 구름까지 끼어 있어서 지금 약간 빛이 빛이 도는 하늘과 그리고 그 빛이 투영이 돼서 좀 멀리는 푸른 빛깔 그 다음에 물이 맑아서 바닷속 모래가 아주 맑게 보입니다. 저는 일단 요가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자 가벌어 올리고 반발 서기 동작을 하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하면 서핑을 할 때 방향 바꾸는 훈련이 됩니다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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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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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